김치 네 햄버거를 담아지 말라 안 더워 강웅도는? 나 지금 분당이다 나 분당으로 다시 이사 왔다 응 나 봄가야 귀여워 야 이거 햄버거야 너네 못 먹는거라구 햄버거라니까 이거 요만큼만 줄게 알겠지? 정말 자식같이 잘 키운다 성질 안내고 차분히 교감이 개를 개같이 키우면 개같이 키고 개를 사람같이 키우면 사람같이 크더라 응 그치? 일로와 근데 이건 네가 먹을 수 있는게 아니야 알겠지? 응 이거 먹으면 너 아니야? 고기 조금만 줄까? 고기 조금 줘? 고기 조금? 알겠지 봐봐 짠! 없다 없잖아 이건 나의 손 아이 귀여워 고기 먹어서 기분 좋아? 이것도 손이야 안 돼 안 돼 먹고 싶어가지고 이건 내꺼 네꺼는 저기 알겠어? 이것은 내꺼 네꺼 아니야 먹고 싶어 죽겠어 아 식도 없어 고통 취해 저기 가서 사료 먹을 사료 맛있어? 오 짜증나 지금 댕댕이 짜증 났어요 아니야 끝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럼 다 주는 거야 두 손을 쫙쫙 더 줘? 아니야 쫙쫙 더 줘? 아이 자크 오늘 와인 키우시나봐요 원래 본 집에 말티스 두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 근데 내가 고양이 두 마리랑 개 두 마리를 키워요 그래서 지금 본 집에 개 네 마리랑 고양이 세 마리가 있어요 장난 아니죠? 정신없긴 해요?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도 엄청 점잖아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? 이렇게 가만히 있어 밥 먹을 때 아니면 내 옆에 앉아서 누워서 잔다거나 내 양쪽에 누워서 잔다거나 아니면 누워있는다거나 가만히 있어요 저도 뛰어다니지도 않고 라당을 열어놔고 그래서 정신없진 않아 응 애들 착해 뽁뽁뽁뽁뽁 뭐야 공기? 응 좋아 아 바람 좋다 아저씨 자투야 바람 좋아 Nein 바람 좋아 바람 좋아 응 맞아 딱 진짜 낮잠 자기 좋은 날씨야 지금 그 말은 곧 이제 잘 거란 말인가 안낳아 어그야 졸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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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아? 응? 졸리지 않아? 홈치도 졸리지 않아? 응! 보고 있으니까 나도 다 문다 되게 나른 나른한 날씨야 지금 무슨 힐링 캠프야? 기다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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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! 어이치! 아유 착해! 아유 착해라! 응! 앞지랑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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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먹을 거 다 먹었다고 하트 뽀뽀! 야! 먹을 거 다 먹었다고 그렇게 바로 미샤기야? 너네 정말 다 본다 하나 깨구나! 내 마당이 왜 나옴? 나는 여기서 밥을 먹어야 돼! 나는 저기 우리 초름했어? 두루메 떼여! 두루메 떼여! 두루메 떼여! 두루메 떼여! 두루메 떼여! 황금! 두루메 떼여! 좀 이따 방귀 뀌면 또 놀려야지. 세트. 응 꽉 했어 안 했어. 다생났어? 마당에 물 뿌려줘야 되는데. 아빠가 마당에 물 자주 뿌리랬는데. 나 여기가.. 여기가 나오는 데인 줄 알았어. 이렇게 보고서는 했는데 여기가 나오는 데였어. 완전 반전 아니냐? 자투야 뭐해? 나도 물놀이 하네. 자투 물 넣는 거 좋아? 아이 뜨거. 나 못하겠는데? 나 할 줄 모르겠는데 이거? 뭐? 이상한 거 다 보니까. 얘들아 도와줘. 왜 자꾸 위로 올라간다고. 왜 자꾸 위로.. 위로 올라간다. 왜 위로 올라갔어. 위를 잡으라고? 벽지까지. 벽지까지. 흠. 오이씨 한 번만 되겠지? 타투야 괜찮아? 타투 뭐.. 타투.. 타투야 거기 뭐 맞았어? 물대포 맞았어? 쏜다! 움직여서 쏜다 꼭지 목욕시켰어 꼭지 목욕시켰어 꼭지 목욕하고 도망갔어 엄마가 닦아줄게 일로와 물놀이했어 아우 지랄 야 이걸 닦아야지 아우 지랄 일로와 닦게 일로와 되게 나 그거 같지 않아? 나이 먹고 몸이 병약해서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서 대화할 거 막 자기가 키우는 개밖에 없고 그런.. 아우 왜이래 비운의 여주인공? 아 비운의 여주인공이라기보다 아아아아 어 약간 시안구 인생 살고 있는 식당 이모 말고 개 빡치네 니네랑 말 안해 말이 안 통해 진짜 아우 야 너랑 이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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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